안녕하세요. 저는 스물여섯 살, 스물한 살, 무엇을 타고 싶은데요? 학생. 아직은 풋풋한 학생, 이경빈입니다. 저는 항상 한다고 저는 그래도 약간 신경쓰는 강좌라나, 금버션을 이제 발라주고, 어, 괜찮네. 생겼네. 나는 저희 팬이에요. 아직 단 한 번도 없는데. 제가 만약에 스물하라고 한다면, 틴트 정도는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. 제가, 알죠? 그, 립스틱이 약간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. 이제 좀 현대화 되면서, 이제 10대, 20대들이 틴트라고 이제, 약간 신조어 느낌이죠. 그래서, 사실 이름만 다른거라 봅니다. 제가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기대되요? 잘 해 보도록 노력할게요. 좀 타고났기 때문에, 좀 잘 좀 해주세요. 해야지 저도, 아, 화장이 좋구나. 그럼 저도 꾸미고 다닐지. 사실, 그런 얘기 몇 번 듣긴 했어요. 연예인, 누구 닮았다. 아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닌 것 같고. 아니, 닮았다. 네, 알겠습니다. 누굴 닮았던 소리, 누가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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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니, 뭐 주변 동료들이. 아니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얼굴을 보면 보인다고. 누가? 동료들이. 누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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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아니 이 몸에 힘을 뺐지 말고 눈에 힘을 뺐지 말고 위에 가요 위에 눈 깎이 제일 많아 하하하하 눈매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좀 듣게 봐 아니 이 통장에 실력이 아프죠 저는 통장에 안 들렸어요 눈 깎이 제일 많아 눈 깎이 제일 많아 눈 깎이 제일 많아 눈 깎이 제일 많아 완벽해 끝났어? 네 끝났어 자 이게 뭐야 할리킥 할리킥 진짜 완벽해 예산은 했어 아니 갑자기 여기에 했다가 다른 색깔을 고르던 뭐지 삐에 오나? 삐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진짜 이뻐요 코 코 있고 원래 있어요 아니 코 생기고 완벽해 이분은 왜 여기있죠? 아니 아까 잘하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? 아니 잘하는 분 오신다고 했는데 하하하하 저기 잘하신다며 아니 다 알아야겠네 하하하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때 말하는 거 하하하하 아 잘 때 빨간색 공개가 줄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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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두드려서 말하는거야 입을 담으셔야 제가 바르죠 멀지가 않아요 눈썹이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열심을 받으세요 열심을 받으세요 고장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요 손이 떨리지 않게 눈 까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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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오오오오오오 기대가 되네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? 진짜 잘 됐어요. 눈이 너무 이쁘다. 이뻐요 눈이.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뭘 수정을 해요. 지금 이미 망했어. 이거 뭐야 이거 화살 꽂혔어. 제 메이크업 컨셉은 일단 눈에 집중해서 약간 뭐라고 하냐면 스모키한. 스모키한 하리키. 그런 화장이. 스모핀. 스모핀. 오케이. 네.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날부로 헤어질래요?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? 그러니까. 제 화장 기준으로. 보면. 할로윈데이니까. 이 정도 지우면.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? 색다른 데이트죠. 맘에 듭니다. 고맙게 잘. 고맙게 다니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러고 집 가실 거죠? 아 뭐. 저 진짜 완벽하게 했어요. 저 뭐 여기를. 그 옛날에 또 이러고 다녔는데. 오. 진짜 예뻤어 방금 옆에. 수고. 예쁘잖아. 그리고 수고는 거 없으세요. 저. 아이. 색다른 경험. 예뻐. 예뻐요. 네. 뭐. 하하하하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